러시아에서 오신 분인데 주소로 설명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최대한 가까운 곳까지 모시겠습니다 여행을 하실 때는 상호나 가게 이름을 알면 더욱 좋습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217-6번 길 부산진구 부전동 217-6번 길 부산진구 중앙대로 680번 가기 18로 길 안내 시작합니다 부산진구 부전동 617-6번 길 가게being 1928-&9번 길 거기다 내비게이션 도수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엉터리를 쭉 바로 가면 서면 알고 있죠. 내비게이션 엉터리로 가면 서면인데 내비게이션 엉터리로 가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됐어요. 더 멍청거려요. 조금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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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네, 이끄어버리고. 네, 이끄어버리고. 네, 이끄어버리고. 네, 이끄어버리고. 이끄어버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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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어버리고. 미남 미녀가 여행왔는데 안내를 잘해야겠죠. 네, 이끄어버리고. 네, 이끄어버리고. 네, 이끄어버리고. 네, 이끄어버리고. 네, 이끄어버리고. 오, 찾기. 러시아말로 안내를 안 하니까 더 못 알아듣겠네요 영어는 더 못 알아듣는 건데 왜 이렇게 나오지 하얀 눈에 구두 발자국 아주 휴가 같은 구두 발자국 바둑이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강아지 바둑이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부산에는 눈이 잘 안 오니까 러시아말로 러시아를 동경합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서울은 이국적인 느낌이 없어서 모스코바를 좋아합니다 서울은 이국적인 느낌이 없어서 모스코바를 좋아합니다 이국적인 느낌이 없어서 모스코바를 좋아합니다 500m traffic enforcement camera for violators driving in the bus lane 운이 없어서 모스코바를 좋아합니다 제가 운이 없어서 마스코바를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자국을 통해서 모스코바를 좋아합니다 모스코바를 좋아합니다 공간은 멈추역으로 가사합니다 이국적인 운이 없어서 모스코바를 좋아합니다 이국적인 기능을 좋아합니다 아 왼쪽이 버스 전용차로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네요 그리 잡아야 간다 이라고 하네요 생애 처음으로 영어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으니 러시아인을 데리고 가는데 왜 영어로 안내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네 러시아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영어를 할 줄 아는거에요 그런데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커피 그 외에는 몰라요 아 그렇군요 쓸데없는거 괜히 아는거에요 러시아어를 많이 알면 더 좋은겁니다 러시아어 카메라 있는 곳은 잘 안내하네요 안내 조금 후에 도착하니 여기는 서면 중심과 젊음의 거리 입니다 이 사과는 중심의 자리입니다 소년문에 3년간 회사의 대목 공격력을 통해 배들에게 에서 시 경우에는 시리즈가 아래에 신경을 가진 제계를 지금 안내되는 목소리는 게임할 때 나오는 목소리와 비슷해요 부산은 따뜻해서 좋은가요? 부산은 따뜻해서 좋은가요? 부산은 따뜻해서 좋은가요? 왼쪽에 버스를 탔으니까 카메라를 조심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라는 영어로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왼쪽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4만4백원 9,600원이기 때문에 4만4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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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이행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